가요가 좋다를 사랑해주시는 국내 해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MC 이한중 정섭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섭이씨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말이죠 또 환경에 따라서 좀 유난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노래들이 있죠 그렇죠 저는 요즘 따라 사랑에 대한 그런 가사가 더 가슴이 와닿더라구요 이영진씨 어떠세요 나는 말이죠 뭐 이렇게 그냥 응원 같은 거 그냥 막 공자로 용기주의는 이런 노래가 참 좋더라구요 그러시구나 요즘 참 좋은 노래들 참 많잖아요 다 가슴에 와닿는 거 같아요 다음 무대는요 제목이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이오지는 노래 저는 이 노래 들으면 항상 슬럼프가 와도 다시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분이죠? 이 노래를 말해서 완전 제 스타일의 노래예요. 김수호 씨가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. 네, 이제부터 시작이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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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